2등 선배님, 기타 되셨다고. 여러분들,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, 고등학생 여러분들, 초등학생 여러분들. 요즘 공부하기 힘드시죠? 가출하시는 분들 많아요. 집으로 돌아오세요. 컴백홈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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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어디로 신지 않고 나갈까 나 지금 어디로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 데가 없죠? 이럴 때는 락이 필요합니다 와우 좋아요 울트라맨! 1, 2, 3, 4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좀 풀렸어요?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요 우리 느낌의 상상 우리 울트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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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보니까 우리 또 세윤 씨가 성대모사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아! 네! 가능합니다 와우! 자 먼저 이승엽 들어갑니다 네! 안녕하세요! Hello! 네! 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